언니 한 개 줄게 언니 안 할 건데 네 언니 40살이야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한 개 줄게 이건 짱장 넣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써요? 나무? 네 편하게 다 쓰시면 되세요 근데 저 나무 엄청 많이 줬어 나무? 엄마 깜짝이야 대답은 그렇게 하셔도 다 쓰라고 주신 거 아닐걸? 그 상황에서 아니요 밥만 써세요 하셨잖아 너무 많이 줬어 가니까 됐다 됐지 여러분 아이고 된 거 같지? 된 거 같다 마시벨로우 중자 더 익어야 돼 어 맞아 조금 빼게 좀 위에가 쇠 불 아이가 원래 불은 제일 끝이 쇠다운인데 불이야 먹어볼게 지금 정말 맛있어 맛있는데 내 취향 아니야 처음 먹어봐야죠 이거 마시멜로우 안 좋아해가지고 초코파이도 안 먹거든요 언니 다이제 생각했었는데 다이제 왜? 다이제 사이에 이거 넣어 먹으라고 하더라고 아 아 그거 가져와서 브래커 사이에 넣어먹어도 맛있다고 근데 와 진짜 부드럽다 우와 뭐야 나도 그거 근데 얼굴 묻었어? 니가 더 많이 묻었는데 하하하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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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온다 보로라 불만 너와 본다 앉아 있어라 언니가 던질게 던지면 안된대 아 던지면 안된대? 난다 난다 색깔 난다 와 진짜 다 넣어야겠는데 우와 신기해 앉아라 언니가 넣어줄게 그래도 앉아 있어야 뭐가 나오지? 응 괜찮아 불만 나와도 뜨거 아 예쁘다 우와 지금 더 예쁘다 우와 지금 진짜 예쁘다 방송에도 잘 나오나? 장전추바요 이랬는데 하하하하 빗짜당 우와 진짜 파랗뿐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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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언니 어떤데? 첫 캠핑장 불멍순반이 어떤데? 오로라 불멍순반 오로라 불멍순반 완전 예쁘다? 괜찮네 나 하나도 안 추운데 연기한다 이랬어 연기란 이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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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점이 연기 지워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기 막 가득 연기 몇 킬로 인하지? 아까 제가 일왔던 곳에 하하하하 멈춰 하하하하 그러면은 아까는 몰랐는데 퇴근하거나 해서 아프리카를 켰는데 갑자기 직장이 나왔나? 그것도 있는데 비눗방울 어 맞네 가져올까? 좋은데 이미 다 나왔는데 비눗방울 손이 올릴 수 있대 응 언니 한 개 줄게 언니 안 할 건데 음 네 언니 40살이야 아 싫어 하하하하 아 싫어 아 차에 보는데 뭘 어? 어? 으어 어? 으어 어 불 끄는 중 불어야 한다고? 아 진짜네? 그러네? 언니 이미지 바보됐다 몰라 바보 둘이 나는데 언니야 해줘 이쪽으로 불어줘 불고있다 장갑이 조금 흔들리 애기들 세탁체만 할 때 쓰는거 아니야? 게이토님 어서오세요 페나페나 우와 엄청 커 뭐야? 입으로 하는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아 뭔데? 아니 이거 입으로 하는게 아니야 누구야? 누구 알려줬어 접시에 붙고 또 기구에 충분히 적셔서 응 손잡이를 연결해서 편리하게 만들어보세요 이거 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대 이거 못하면 3세다 우린 다행이네 우린 다행이네 한참 넘었지 한참 열 배를 곱하고도 남는다 아하하하하하 불 끓은거 가입니 나 완전 잘하지 아하하하하하 언니 안할껀데 언니 40살이야 아하하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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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원짜리제 이거 천원짜리같이 보인다 아하하 엄청 웃겨 단발이냐고 물어보는데 아하하하 이제 앉아서 맥주 마실까? 응 맥주 마실까? 응 썸네일 어그로 죽 아하하하하하 이름은 불닭맥주인데 응 불닭볶음면과 궁합이 좋은 달달하고 상큼한 망고 에일이라고 줄게 자 거리두기 짠 짠 와이파이 와이파이 짠 와이파이 짠 이쁘다 흠 어 어 표정 안괜찮은데 아니 왜 나 세켄짱거 없이 밝혔어 지금 오신 분들은 처음인줄 아는데 흠흠흠 손실염 그니까 너무 씁니다 아 좋다 글채팅 너무 웃겨 걸프 다리 있는 거 상반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제목 그렇게 해야되겠다 응 걸프 하반신 공개 먹을래? 아니 뜨거워 뭐야 발가락이 뭐가 튀었어 언니야 굴똥 굴똥 튀었다 굴똥 앗 뜨거워 괜찮다 언니가 안 땅에 벗어들어 아니 저쯤에 네 발가락 아니니까 바지 혹시 부츠컷이야 가톰 다리 같대 잘해서 너무 웃겨 하하하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딱 나는거 엄청 웃겨 이거 줄까? 하하하하 잠깐만 하하하하 언니가 언니가 이거 챙겨가면은 유튜브 제목이 잘 나오고 썸네일 님들 썸네일 인정? 하하하하 방탄소년단 게 이쁘다 근데 그거 담요 진짜 재질 완전 좋아 그러니까 엄청 소재가 엄청 좋아 걸프 나 똑같대 신기하다 나도 처음 알았어 나도 완전 다른데 우리는 완전 다른데 그치? 언니 김사랑같이 생겼을 것 같아 응? 무슨 소리로 이미지가 김사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하하하하 인터넷에 그러더라고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갔을 때 서울이들이 이름 불러줄 때 금삿바 될 뻔 했다고 왜? 여기는 이름 잘 안 부른다 아 좀 조금 하하하하 그치? 야 모모야 밥 먹었어? 이랬을 때 얘 내 좋아하나? 이런 생각했다고 하하하하 마 밥먹는다 그니까 여기는 마 밥먹나? 이랬는데 니 뭐 묻는대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좀 그렇잖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못했는데 설명을 해봐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설마 뭔데 얘기한급 rebêita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똑같지않나? 엘리베이터 뭔가 조금 다른가 봐 네네 Celebrate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이렇게 왜 웃지?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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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엘리베이터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그거 있었다 언니도 친구랑 서울 갔는데 커피숍에 갔다? 근데 생가일을 시키는데 토마토 생가일 매에 갈아주세요 이랬는데 근데 직원분이 내가봐도 머리에 무릎을 뱉게 뜬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동공지진 와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막 외치는거야 근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고만 있었거든 근데 김여사도 그게 답답한거야 그래가지고 김여사가 아니 왜 그걸 못알아듣지 라는 표정으로 아니! 매에 걸어달라고 그 직원분이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거야 도와달라고 근데 매일은 설마 알아듣지 않나 아니 그때는 모르셨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많이 이렇게 갈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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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의 우짜떼 냄새가 많다 그러게 서울에서 매우 갈아주세요 안한다고 나는 경상도인데 매 처음 들어봐요 아니 뭐야 1분 남았다고 다 내일 보자 뜬다 오늘 마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썩으면 무슨 맛 날까 물 부어줘 물 부어줘 근데 근데 물량 몰라 적당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 응 먹어도 똑같던데 뭔지 먹어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잘 보니 그건데 썩이 왜 따라서 베이컨 보고 가게 먹으려고